유튜버, 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대장동 피고인 이재명, 재판 나 없어도 된다.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기 전에 출근길 유세장에서 이 재판 나 없어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우리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굳이 검찰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또 할 수 없이 재판을 가게 되는데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인데, 나 말고 정진상 신문하는 건데 나는 가서 구경하고 와야 되는 거냐. 나 없어도 되는, 이게 검찰 독재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받았어요. 보고 오시죠.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16년 가까이 법관으로서 재판을 해왔는데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수성법 276조에 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나는 정진상 피고인 신문하는 거 구경만 하다 와야 된다?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남위 재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 없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네? 라고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은 또 받았어요. 장현미 변호사님. 아까 보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 어디 몇 조에 이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형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재정이 기본 전제인 거 맞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일단 정진상 씨가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도 맞는데요. 지금 유동교라는 주요 증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 왜냐하면 검찰 증인이기 때문에 그 차후기일에 반대 신문을 하는데 본인들의 반대 신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있으면 우리는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 그럴 때는 통상 변호인이 변론 분리를 요청하고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서 변론을 분리해서 불출석을 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재판부의 의견은 그래도 공범 관계고 본인이 반대 신문에 직접 하진 않더라도 듣거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재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분리를 이야기하고 굳이 내가 출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또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재정의 원칙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 다 얘기가 다른 건 아닌데 관건은 재판부 재량권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판부 재량권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데 약간 양쪽에서 입시름한다. 이런 분위기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면 저요, 저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니, 없는 게 나을 겁니다라고 SNS에 원희룡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사실 원희룡 후보가 선대위원장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에서 못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 하나만 잘 마크해도 선대위원장 역할을 좀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빠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 얘기에는 꼭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계양을 후보고 상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인 거죠. 지금 사실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희룡, 이재명이라는 두 덩치가 큰 정치인들이 붙다 보니까 원래는 주목도가 높아서 그렇지 저거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후보로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안 나와도 되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장동영 사무총장도 얘기하고 원희룡 후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가 D-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이 남았어요, 오늘로서.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총선 전날도 재판받는 이재명, 가혹, 재판부, 박보면, 특혜. 이재명 대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 세 번 정도 되죠. 그래서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건은 총선 전날, 4월 9일이죠. 4월 9일도 재판에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그래서 어제 법정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어제 나경원 후보 경우는 선거기간 빼고 기일을 지정해 주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대표입니다. 나 이거 기일 잡는 거, 전날까지 잡는 거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주면 특혜란 말 나옵니다. 예정대로 안 나오면 구인장 얘기를 했어요. 구인장을 발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딱 딱 이거는 절차대로, 원칙대로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재판부 입장에선 이거는 차재원 교수님. 이거 바꾸면 특혜 시비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그렇게 해주면 이거 봐주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판부의 인식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의 한 명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제일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선거라는 정치 일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재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고 해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리고 아주 중형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체포, 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병력 소집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 좀 아쉽다. 재량권을 발휘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최수영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배당된 게 화요일 재판부에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에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 단식한다고 두어 달 못했죠. 또 올초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테러 당했다고 또 한 두어 달 못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라고 해서 선거 봐줘서 하면 이건 언제 재판합니까? 우리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되죠. 차 교수님 짧게. 아까 나경원 의원 재판 이야기하더니 나경원 의원 재판은 언제 지금 기소가 됐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때가 아니고 지난 국회 때 그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법안 통과할 때 반대했던 그것 때문에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됐는데 지금 1심 재판이 4년,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다 이건 아닌데 아니에요라고 지금 주거니 막거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총선 직전 날까지도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안 나오면 구인장 발부해요라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언제 또 나와야 되느냐. 볼까요? 오늘이 27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29일 그리고 달 바꿔서 4월 2일에 나가야 되고요. 9일에도 나가야 되고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앞으로 3번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재판 한 번 가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재판장 안에 있는 시간,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분 1초 선거 뛰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 선거도 있지만 당선거도 해야 되죠. 촌각을 다투는 정말 바쁠 시기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인 건지 이재명 대표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언제 언제 했느냐. 아침 7시부터 일단 유튜브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했고요. 9시에 아까 잠깐 저희 봤었죠. 아연역 출근길 장소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사실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가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또 유튜브를 했습니다. 동작을 요새 잠깐 갔다가요.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를 했어요. 노량주 요새 갔다가 다시 또 유튜브, 또 유튜브. 그러니까 계속, 거의 하루 종일 이동하는 시간에는 계속 본인 유튜브를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들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말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르헨도일 수도 정부 때리는 계모다. 이재명 발언 연일 논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정부가 때리는 계모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붓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지금 정부가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의붓아버지가 꼭 계모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뭘까요? 당내에서 계모 발언은 좀 왜곡된 편견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차재원 교수님. 사실 재혼 가정 입장에서는 의붓아버지 왜, 새엄마 왜, 뭐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파치 엄마 이야기하는 전례동화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우리의 가정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 가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숙건을 외치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재판도 나가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을, 초놈을 말 그대로 아껴서 뭔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 의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지만, 문제는 그 가정에서 이런 식의 마실수,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정치적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유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록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좀 유념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아르헨 될 수도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은 요새 조금 복구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에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 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해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아홉 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실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라고 또 받아쳤거든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말꼬리 잡을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정치가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 좋습니까? 과일가시 34년 만에 최고치 찍고 있고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였습니다. IMF 때나 아니면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아닐 때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수 펑크는 어땠습니까? 6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 있습니까? 지금 야당 대표 말꼬리 잡는 게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민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 내놓을 거냐고. 대통령이 한 단을 들고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이게 맞는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게 여당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 소득 시리즈 얘기해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 얘기한 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요. 과도한 현금 지원과 복지 정책으로 망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이 앞으로 갈수록 저는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우리 축구용으로 닥공 같아요. 닥치고 공격. 그런데 닥치고 공격은 축구는 재미있게 하는데 정치는 저 품격으로 만듭니다. 위험한 설아 리스크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리스크될 수 있다. 이거 말 닥공, 닥치고 공격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 갈수록 더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